인생은 노래처럼 즐겁게 열린 성인가요 콘서트 진행 MC 여러분의 넓힌 이부영 행숙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숙이씨 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몰라요? 글쎄요 곧 성공이 보이나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면 말이죠 피곤해서 못 삽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매일 매 순간 열심히 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않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일명 멍때리기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로지 음악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것도 좋죠 우리 열린 성인가요 콘서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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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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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